20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가고 싶어요. 저는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점점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71살의 박윤입니다. 저는 미시건대학의 교수로 30년을 있으면서 같은 미국 동료들이나 외국인 교수들도 항상 저보고 베스트 드레스라고 그랬어요. 퇴임을 하고 나서는 체중계로 올라갔는데 앞자리가 6이에요. 임신했을 때도 못 봤어요. 앞자리 6을 보면서 저는 그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. 1년 동안은. 근데 내가 지금 주비스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110% 달성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50kg까지 해서 13kg 뺐어요. 그리고 나서 유지하면서 저는 3년 차예요. 요방이 없었으면 조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게 참 좋은 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모든 데이터를 다 측정을 하잖아요. 다음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감량을 해서 올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. 일단 몸이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주비스가 이 부분의 다이어트 부분에서는 제 1위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 저는 그 철학을 믿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